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un, We are young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은 콩콩절, 콩콩절 기념 콩지노 광고 제품도 흥행. 콩월 콩콩일 콩콩시 배텐도 시작. 오늘이 2월 22일. 2가 많이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홍진호의 콩, 콩콩절로 불립니다. 2월 2일도 콩콩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콩진호 씨가 광고하는 제품들이 대박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홍진호 씨도 덩달아 잘 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콩콩절을 맞아서 콩진호 씨의 근황을 알려드리면 이번에 SNS를 두 번째로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트윗댕. 이제 두 번이니 더 이상은 해킹 안 하겠죠?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세르게이 리의 댓글. 이거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두 번 당하고 또 당할 줄 몰랐겠지. 해킹도 사면벙이 가능하다는 걸 경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밈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콩콩절 콩콩시에 시작하는 배텐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람들의 롤모델 잘못돼도 꿋꿋이 버티고 사는 잡초같은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불친절한 상담소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고민 사연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방 중이니까 지금 생방 중이니까 지금 보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월요일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접속하시거나 카카오티비 가입하시고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 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틱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멘시카 올인원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웅재님 최근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를 실사 드라마화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성재형 본격적으로 연기 도전하는 건가요 그런데 삼장법사 역인가요 저팔계 역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정웅재님은 연구 차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줄 모르고 삼장법사 저팔계 둘 다 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라라 슈퍼보드 자체를 좋아하고 캐릭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S급 연기자들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1인 2억 추천한다는 분들 차단해드리고요. 베가노 마우트님 지난주에 그 구하기 어렵다는 풀땡 5게임기 예약 구매를 성공했습니다. 다음주에 수령하러 먼 세종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 구매한이 뿌듯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고 사실상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축하드립니다. 세종? 가야죠.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까만색 게임기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각이 안 나오네요. 뭐 하여튼 각이 어디 나온다 이런 정보 뜨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공유 좀 해주시고. 8192님 저도 배형처럼 3시간 산책하고 있어요. 이거 의외로 운동이 되네요. 일주일 산책했더니 살 빠졌어요. 의외로가 아니라 3시간 산책하면 당연히 빠지죠. 저도 요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미세먼지 있으면 핑계대고 아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했는데 제가 뭐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폐가 워낙 깨끗하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미세먼지 뭐 그냥 마시고 살지 이런 생각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저는 매일매일 3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좋아요. 걷다 보면 약간 자세도 좋아지고 등도 좀 펴지고 계속 어깨 쭈그리고 이렇게 게임만 하다가 나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몸도 좀 많이 푸시고요. 8247님 배디 오늘 이사했는데 새로운 곳에서 야경 바라보며 배디의 라디오를 듣는데 새롭네요. 항상 느끼지만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사하신 거. 야경이 보이는 곳이면 일단 뷰도 괜찮다는 거네요. 새집에서 야경 보면서 배텐 듣는 거. 배텐은 사실 약간 피처링만 한 거고 그 자체가 좋은 거겠죠. 축하드리고요. 3781님 드디어 K리그가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각 팀 응원하는 분들 유니폼 주문하고 멤버십 갱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수와 스태프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화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축구협량 사무총장님이신가요? 어떻게 멘트가 이렇게. 각 팀 응원하는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선수와 스태프들도 좋은 경기력. 피파 회장님 같은 느낌. 축구협 회장님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좋네요. 저도 2021 시즌 K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렸습니다. 코로나가 확실히 좀 극복이 올 시즌에 되고 그러면 사람들 꽉꽉 들어찼으면 좋겠고요. 80000님 딸이 태어난 지 어느새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랑 꼭 닮은 딸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텐 뉴스. 배텐으로 퇴교하신 것 같네요. 프리선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어마어마하게 웃긴데 배텐 아니면 웃긴 걸 알릴 방법이 없는 분입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인재인데. 배텐 말고 어디 이렇게 내보낼 데가 없어서. 저는 편의점이죠. 길거리. 가게 앞에. 예능 섭외가 쑥 오면 이게 사실 포텐을 팍 터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말이 좀 세다 보니까 막 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스태프분들은 웃을 수 있어요. 방송에는 안 나가죠. 앉아있다 오는 거죠. 편집하는 분들이 피디랑 작가들이 다 모여서 막 빵빵 터지죠. 편집실에서. 와 얘 미쳤네 이러다가. 잘라. 잘라. 끝입니다. 저도 그 구조를 방송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공중파가 지상파가 품을 수 없는 남자라고 10년 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못 품어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땡튜브도 품을 수 없는 남자. 개인 방송도. 정말 사성만 품을 수 있는 남자. 그렇죠. 길거리만 품을 수 있는 남자. 편의점 의자와 길거리만 품을 수 있다. 방송불가가 아니라 모든 땡튜브 영상물 불가. 저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해도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사실이잖아요. 정영국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가면 저 같은 강력한 억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들고 하잖아요. 회초리입니까? 이거 회초리예요 사실. 채찍 같은 느낌. 제가 가끔 이제 생방을 하다 보니까 성재 씨가 앞에 진행을 하다가 제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손을 더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막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벌써 불안해가지고. 저 실로폰 땡치려고. 아니 그 사자 사육사들도 자기도 할 만의 매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게 지휘봉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막 찾아가 이렇게 어딨지. 이거 이거 이거. 이 짐승 같은 정영국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사육사 느낌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정영국 씨를 혹시 섭외할 분들이 방송 듣다가 생각나시면 저를 함께 섭외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머리채 실로폰 채를 잡고. 머리채 안 잡히니까요. 사과드리고요. 네. 아무튼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땡튜브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증명죽설에서 이제 먹방도 하시더라고요. 뒤에 한번 붙여봤는데 저는 원래 입이 좀 짧아서 대충 찍어봤는데 같이 찍었던 우리 흥피디가 맛있게 먹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을 본 적이 없어서 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영국 씨가 입이 짧아서 먹을 걸 맛있게 먹고 그런 느낌 아닌데. 약간 좀 되게 되게 배고프게 생겼다. 이런 애가 밥 먹는 느낌이라서 입에 막 때려넣는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모니터를 좀 했는데 너무 빨리 드신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군대 걷다 온 남자들은 좀 빨리 먹게 돼 있죠. 어릴 때 이제 못 자라가지고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는 게 몸에 배워서 그래요. 못 자란 게 아니라 못 먹고 자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지 뭐. 식욕 감태먹방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가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국 씨 생일이 베텐에서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축하를 해드린 건지.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렇죠. 베텐 계곡이 3월이니까. 그 전에 행복한 아침에서도 많이 축하드렸고요. 네. 계속 살아있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생일 뭐 계획 같은 거 하시나요? 상사죠. 테이블 닦기. 추가 없고? 네. 부추 비비기. 이 정도입니다. 부추 비비기. 벌써 45인데 좀 있으면 5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도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생일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안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이럴 때는 친구들이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그다음에 20, 30대가 되면 이제 친구는 좀 줄었어도 약간 고급스러운 장소나 이런 데 있는데 40이 되면 한 명 정도 알아요. 챙기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안 챙기게 돼요.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갑니다. 50대는 더 비참할 것 같아요. 5년 뒤에 탄생 50주년을 꼭 기념하자고 하신 분이 있고요. 300년이네요. 자,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8524님. 땡튜브에서 우차싸 과거 영상을 보는데 용국 형님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자막에 이름이 잘못됐네요. 이용식 레전드 선생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정영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신경을 이렇게 안 쓴다. 아니 게스트는 어떻게 한 번 나온 거니까 이름이 틀릴 수도 있어. 난 여기 고정이잖아. 지금 이거 2년이 넘었어 우차싸. 그러니까 CG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아 적었는데 정영국이 정영국이구나 해서 정영국으로 적는 거죠. 브리튼 정. 잉글랜드 정.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별의별 거 다 했네. 9291님. 용국 형님 웃음 코드가 저는 참 좋은데요. 용국 형님이 보기에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굽니까? 정영국이 꼽은 제일 웃긴 사람. 그런데 이게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방송용으로 웃긴 사람이 있고 사석에서 웃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송용으로 웃긴 사람은 개그맨이 제일 웃기죠. 그렇죠. 1번은 일단 최양락 선배님이고. 2번은 정찬호 선배. 서승만 선배. 거의 레전드입니다. 그냥 입을 안 열어도 웃겨요. 가만히 있어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개그맨들이 사석에서는 욕도 조금씩 섞는데 최양락 선배님은 욕을 한 마디도 안 하세요. 사석에서도? 아예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웃겨요. 그건 진짜 능력이네요. 그 표정이랑 그 억울해하는 뭐가 좀 있거든요. 본인의 시그니처가 좀 있어요. 뒤에서 계속 이제 궁시렁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보고 있으면 끊이질 않고 계속 하는데 계속 빵빵 터져요. 레전드죠. 모든 개그맨이 부러워하는 재능이네요. 그렇죠. 사석에서도 웃기고 방송에서도 웃기고 그런데 욕도 안 하고. 욕도 한 마디도 안 해요. 비속어도 안 썼고. 너무 웃기죠. 최고입니다. 진짜. 목소리 톤부터 웃긴 사람들이 있고 모습부터 웃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채팅창에 살찐배 성재라고 하시면 되는데. 얼굴만 웃기는 건 솔직히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김님 남자분입니다. 땡땡 하우스에서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프로필 사진을 좀 사기쳐서 엄청 잘 나온 걸로 해놨는데 괜히 만났다가 실망만 할까 봐 걱정입니다. 만나는 걸 좀 더 미룰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땡땡 하우스? 아까 제가 작가 보라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뭔지. 그 SNS예요. 기본적으로. 음성 기반.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방들이 열립니다. 라디오? 라디오 느낌도 좀 있죠. 왜냐하면 오디오만 들리니까. 사람 얼굴 안 보이고 글자 쓸 수 없고. 말하자면 옛날 PC통신 채팅창. 채팅방 이런 건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인들이 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유명인들이랑 섞여서 또 대화할 수 있고. 유명하고 자시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또 말을 섞고. 그런 느낌. 저는 초반에 땡땡하우스 그래가지고 SBS 펜트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 연기자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만나신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푸사를 사진을 사기를 쳐놨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쪽도 사기를 쳐놨어요. 이거는 여러분 소개팅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자기 푸사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푸사의 기술은요. 나사 기술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같이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뭐 가치관이 비슷하다 생각하는 건 대충 느낌이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같이 푸사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 얼굴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이제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면 이 만남을 미루면 안 됩니다. 안 나가야 돼요. 아예 안 나가야 돼. 미룬다고 뭐가 바뀌나? 절대 아니에요. 궁금증이 더 올라갈 수는 있다가 본인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 그 여자분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나랑 가치관이 다르네. 이렇게 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사도 보면 예전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푸사의 모습을 약간 흉내를 많이 냅니다. 초반에 가장 극혐했던 남자들의 푸사는 첫 번째 본인이 찍었습니다. 다 제가 찍어요. 자기가 찍고 어딘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굉장히 재수 없는 사진들이거든. 그걸 다 푸사로 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자연스럽고 멋있는 것보다는 좀 귀여운 쪽으로 좀 바뀝니다. 그게 이제 약간 호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사기라는 얘기면 아예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 랜선 친구로 남아있는 게 만남이 오래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정리하면 나는 푸사 사기를 쳤는데 어차피 만나도 상대방도 사기 쳤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양심에 찔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안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조건 안 나가야 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있지? 아니 무조건 아닌데 이건. 이쪽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믿는 건 좀 지났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사진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약간 워낙에 그릴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지금 푸사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실종이 됐는데 그 사진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앞에 있어도 못 찾아. 얘가 얜지 몰라. 그렇다는 거죠. 서로 찾고. 채팅창에 좀 멀찍이서 확인하고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상대방은 더 멀리서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 확인하고 있냐라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다가. 야 쟨 너무했다 진짜. 그쪽에서 얘도 너무했다. 서로 이러다가 끝이 나는 거죠. 미룰 거면 계속 미뤄라. 아예. 아예. 그리고 이제 사후로 미뤄라라고 하신 분이. 아예 영원히 미루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실패할 확률이 높냐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럼 생각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물도 약간 괜찮아. 딱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서로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그 공간에서 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었는데 나중에 아예 그냥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자처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중간중간 천천히 솔직히 저 약간 푸사가 가장된 게 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크크 저도요 이럴 겁니다. 솔직하게 만나야죠. 0725님. 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여성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음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녀 구분이 될 수 있죠. 네. 그렇네요. 진짜. 정우성 아니면 셀카는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푸사 너무 과도하게 손보는 거 법으로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께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보통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베텀 공식 입장 아니고요. 네. 자 2PM의 핸즈업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의 배송대의 텐줄에서 베텀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로 위하는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지만 이틀 뒤에 생일을 맞이하는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일이면 좀 기분도 좋고 남들한테도 좀 좋은 말을 조금은 해 줄 법도 한데 아예 안 하죠. 더 악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내 생일이 널 팬다. 본인이 맞아야 되는 날인데부터. 그거 밖에 안 시켜? 딴 데 가서 먹어. 0048님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학원을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학원을 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자신을 설득하래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할까요? 학생이네요. 그렇죠. 학원 가기 굉장히 싫을 수 있죠. 그런 나이고 그런데 우리 때는 지금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많이 다니긴 했지만 땡땡이 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비 수학 가위비를 띵겨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만수르처럼. 그건 땡땡이가 아니라 삥땅이죠. 삥땅이죠. 같이 했죠. 같이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성적이 바닥을 치면서 아주 지갑은 풍성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문자가 온대요. 학부형한테 딱 했으면 학원 등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이게 문자가 온대. 알림이 가는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시스템이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삥땅이나 땡땡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횡령을 못하는군요. 아예 못하죠. 그리고 우리 때는 단가방 그래서 200명, 300명씩 있었는데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가 다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옛날 핑계를 대긴 그렇고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삥땅도 못 치고 땡땡이도 못 쳐. 그럼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엄마, 어차피 서울대 못 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엄마의 열정은 뭔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솔직히 학원 다니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한다 그래도 억지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안이 원래 좀 약간 좋은 데를 나왔던 집안이다 그러면 빼박인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엄마가 약간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엄마, 집에서 놀면 학원비 아끼는 거야라고 하신 분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마, 나 집에서 놀면 학원비 아끼는 거야. 엄마가 똑같이 얘기하죠.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밑받은 덕에 물 붓기가 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설득을 해라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아들한테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애들도 다 똑같은 이제 비슷한 나이에 결혼한 친구들이 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자식만 안 가면 뭔가 좀 있잖아요. 약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대에는 학원 가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죠. 엄마, 이 돈으로 삼땡 주식을 사주세요.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니? 엄마가 무조건 얘기해.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약간 뒤를 볼 수 있으면 엄마, 솔직히 나는 학원 가서 애들이랑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좋죠. 큰 평수로 이사가요, 엄마? 엄마가 밥 먹었어? 이렇게 딴소리 얘기하죠. 공부하기 너무 작은 것 같아.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약간 미안해지는데 학원을 가기 싫어. 이거는 이제 아들이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나한테 투자, 저한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3땡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 수익은 그쪽에 높아. 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넌 자식이니까.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이 학생에게 용국이의 일침.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빠도 회사 가기 싫어. 안 갈 이유를 나한테 설득해봐. 얘기하거든요. 엄마한테 몇 년째 지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답정돼요, 이미. 정해놨어. 지는 게 효도입니다, 또. 그럴 수는 있죠. 자, 이기헌님. 네. 남자분입니다. 짝녀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제 얼굴은 그저 순둥순둥한 얼굴인데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란 뭐죠? 인상 팍 쓰고 다니고. 고평처럼 직설적으로 말을 툭툭 던지면 될까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나쁜 남자, 나쁜 놈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는데 완전 옛날 얘기고 이게 나쁜 남자가 등장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일단 해 주신 이기헌님께서는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고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는 안 챙겨주는 척하는 나쁜 행동을 보이는데 뒤돌아서면 다 챙겨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 안 해 주는 것처럼 나 뒤에 챙겨줘? 처음부터 잘해 주던 거. 이걸 훨씬 좋아해요. 약간 헷갈리는 거죠. 나쁜 남자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건 네 스타일은 아니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넌 만나기 나쁜 남자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데 넌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스타일이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닌 아예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건 일단 나는 제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짝녀가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죠. 넌 기분이 나쁜 남자야. 좋다. 만나기 나쁜 남자. 기분이 나쁜 남자.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챙겨주는 걸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 여자분도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가장 만만하게 던질 수 있는 게 이 남자가 물어봤겠죠.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일단 너는 아니고 이 말인데 이 말을 못해서 그냥 나쁜 남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잘 챙겨주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너는 아니라는 게 청약이 돼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서류에서 탈락했는데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말을 돌려서 하는지를 케이처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채팅창에 잘생기면 나쁜 남자, 우리는 나쁜 놈 이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군요. 자, 이분께 이기헌님께 용국이의 1팀! 채팅창에 올라왔던 말을 좀 보태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나기 기분이 나쁜 남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얼굴만 나쁜 남자. 다 나쁠 수 있다. 자, 익명조우님 거 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누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누나가 자꾸 제 옷을 훔쳐 입습니다. 뭐라고 해도 미안하다. 그뿐인데 누나가 제 옷을 못 입게 할 방법 없을까요? 저도 제 새 옷 제가 먼저 입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딱 보니까 옷을 많이 안 사는데 한두 번 샀는데 누나가 입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잘못됐죠. 남자분이 굉장히 말랐거나 누나가 등치가 좀 있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남자분이 진짜 완전히 왜소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오버핏을 좋아하고 박시하게? 네. 박시하게 입은 경우들은 분명 있더라고요. 오누이 간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다지를 같이 입으면 잘못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요즘이랑 진짜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뭐 옷 물려받고 이런 거. 우리 땐 있었잖아요. 형이 입던 거니까 입어. 어릴 때는 있죠. 어릴 때는 요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뭐 누나가 입는다 그래서 자기가 뭐 누나 걸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누나 거 입을 거야. 치마. 병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옷걸 해가지고 옷장을 자물쇠로 잠궈놓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그려느냐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누나한테 뭔가를 내가 부탁을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누나한테 지원금을 받아도 됩니다. 누나 나 옷 살 건데 누나가 자주 입잖아. 얼마 정도 보태? 분담하자. 누나가 뭐 살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이거는 약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튼 맞불 작전 약간 분담하자. 이런 제안으로. 아니면 뭐 밀리터리 같은 거 사면 여자분들은 거의 못 입어요. 밀리터리 느낌이 약간 맨투맨이라든가 뭐 밀리터리로 입고 다니시는 여자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완전 밀리터리로? 완전 밀리터리. 거의 군복. 그런 느낌. 거의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머리를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누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쪽에서 옷 말고 뭐 음식이나 야식이나 이런 쪽을 이제 공략하시는 게 낫고 이거는 내주고. 축구 유니폼만 사면 어떨까요? 음 이제 남남되는 거죠. 진짜 남남. 이건 거의 안 입거든. 그렇잖아요. 누나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막 살라 이렇게 써있으면 지금 그렇잖아.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말해. 저의 이상형에 가깝네요. 아 그래요? 소개팅 딱 나왔는데 어우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 뒤에 피르미노 써있네요. 지금 그렇잖아. 축바 누나? 네. 오히려 좋아. 유니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니폼이나 밀리터리.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어쨌든 제일 합리적인 거는 누나한테 분납. 패션 지원금. 음. 어차피 이거 할 거니까 누나가 좀 보태줘. 아니면 아예 입지 말든가. 패션비 분담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못 입게 한다 그래도 무조건 입거든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인정해 주시고 지원금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누나와 옷을 같이 입는 익명조 님께 용국이의 1침. 네. 사연으로 미뤄봤을 때 남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누나는 남친이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막 잡히는 대로 입는 거야 그냥. 편의점 갈 때 아무거나 막 입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누나가 지금 약간 안쓰러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화이팅 하라고 약간 본인이 이렇게 북돋아줘야지 자꾸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3151님. 또 남자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큰일을 치렀는데 친구가 30만 원을 부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4월에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얼마를 대야 될까요? 30만 원을 그대로 주면 될까요? 아니면 10만 원을 더 얹어서 40을 줄까요? 50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큰일을 치렀다는 얘기면 상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결혼인가요? 헷갈리죠? 결혼을 한 걸 수도 있고 상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을 치렀다고 하는 거니까요. 30만 원을 받았는데 결혼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줘야 되냐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되냐 이 얘기죠? 30을 주면 됩니다. 그대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축의금으로 받는 경조사에서 받는 돈은 본인이 쓰는 돈이 아니죠. 그냥 보관하는 돈입니다. 보관하는 돈이기 때문에 왔던 걸 그대로 줘야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말은 못해도 약간 찜찜한. 그때 가서 만약에 상을 당한 일이라면 결혼식은 잠깐 있다 빠지지만 상가집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있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내가 30만 원까지 줬는데 10만 원밖에 안 줬어? 쟤는 좀 그렇다. 이런 걸 말을 못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그렇다 보니까 받은 돈을 그냥 그대로 주시는 게 가장 좋죠. 40은 좀 숫자가 정영국 씨가 주장하는 1, 3, 5, 10. 1, 4, 10에 어긋나죠? 무조건 어긋나고. 제가 왜 1, 3, 5, 10을 얘기하냐. 여러분 40은요. 50에서 자기가 10만 원 먹은 거야. 이거는. 30이 10만 원을 더 준 게 아니라 50에서 자기가 10만 원을 먹은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40을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1, 3, 5, 10으로 가는 거예요. 50은 좀 괜찮죠? 50 괜찮아요? 50은 약간 괜찮죠. 그런데 40을 줬어. 37 이렇게 줬으면 돈을 얼마를 3만 원 먹은 거야. 얼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횡령 느낌. 그리고 돈이 없는데 나눠야 되는데 잘못 나눠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받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돈 계산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생각이 먼저 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1, 3, 5, 10. 그리고 만약에 40만 원을 주는 방식은 만나서 주는 겁니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단 누구한테 뭐 해가지고 돈을 30만 원을 먼저 줘요. 주고 그다음에 이건 내가 그냥 차비로 10만 원 더 줄게.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40이면 무조건 본인이 10만 원 먹은 거야.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채드창에 10% 이자 붙여서 33만 원 안 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1, 3, 5, 10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약간 부가세 느낌이네요. 세금 계산서 띈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줘보지도 않았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목돈을 만들 때 결혼을 하거나 돌잔치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전부 다 현찰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자기가 냈던 것만큼 돌아온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이에요. 그만큼 받았으면 똑같이 돌려주면 되는 거죠. 원천징수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경수사비에. 그러면 봉투를 두 개 준비하면 어떠냐고. 30하나 10하나. 그래가지고 검아비 느낌으로 따로 준다. 봉투를 두 개 준비하면 하나 누구 걸 갖고 온 거잖아 본인이.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가줘. 내 걸 10만 원 내줘. 이런 느낌이냐. 그러니까 만나서 봉투를 주는 게 아니라 현찰로 줬을 때는 30이랑 10. 30이랑 3. 괜찮은데 봉투에 40은 이건 무조건 그냥 삑땅 친 거예요. 그러니까 30이랑 10 나눠서. 네. 그럼 이제 애가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축의금. 뒤에는 검아비. 그럼 어디 행사 가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게 의심이 없는 돈을 줘야 사람이 기분 좋게 받는데 이 돈은 뭐고 이 돈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르라는 거야? 네. 헷갈리잖아. 받은 만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지금이 왕창고치거든. 네. 좋아요. 이번에는 장미영 님입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4학년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사춘기 초기라고 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빠른가요? 근데 저도 갱년기라 덥다 춥다 하거든요. 어쩌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이 됐는데 이럴 땐 어떻게 안 부딪히고 잘 시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4학년 아들이 사춘기면 약간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4학년 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사춘기가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춘기야 이거.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들이 얘기할 때도 있고 본인이 얘기할 때도 있죠. 사춘기 사춘기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안 들으면 사춘기라 그래. 꼭. 그리고 덥다 춥다 갱년기다. 이거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겪고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얘는 사춘기고 내가 갱년기라서 서로 불편하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만 하면 사춘기니까. 야 엄마 갱년기야. 서로 입장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둘이 거래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요? 전혀 부담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준다? 네. 그리고 사춘기라고 했을 때 어머님도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었다시피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너무 걱정해주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당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앉혀놓고 너 엄마 갱년기야. 잘해. 그럼 아들이 왜 그래 떠날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들 예뻐해 주고 아들은 그냥 엄마랑 지내는 것처럼 평상처럼 잘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 걱정은 아니라는 거죠. 채팅창의 에루타수님. 아빠는 오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정답이네. 사춘기와 갱년기 이렇게 겹친 가족이 있으면 아빠도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아들이 문을 닫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뭐 얘기하면 나 갱년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진짜 외롭겠대요. 다들 겪는 일입니다. 네. 성장통이고 그냥. 네. 사춘기는 다 겪는 거고 갱년기도 다 겪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가족이 있으면 서로 이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너 사춘기야. 너 뭐 뭐야.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항심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나 보고 딱 뭐다라고 특정 짓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다. 그런 느낌이죠. 자. 본인이 사춘기라고 하면 아직 사춘기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렇죠. 핑계를 쓰는 경우 있죠. 스스로 사춘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사춘기 하면 대화 자체를 잘 안 하죠. 약간. 부모님과. 네.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장미영님께 용국이의 끌침. 아빠가 담배가 많이 늘겠네. 어떻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아들도 말 안 하고 엄마도 얘기 안 하고. 누구랑 얘기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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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미님. 네.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네. 저는 항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 꼭 밥 먹자. 밥은 먹자를 너무 고지곳대로 믿습니다. 친구가 헤어지면서 또 밥 먹자 하면 언제 먹을 건데 정하자라고 하거든요. 친구들은 항상 당황하면서 질려 하더라고요. 밥 먹자라는 인사가 인사인지 진짠지 구분할 방법 없을까요? 이제 뭐 친구들한테 언제 먹을 건데 정하자. 친구들이 질려 한다. 굉장히 질리는 스타일이네요. 이건 굉장히 질리는 스타일이고 이 짧은 문장 갖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재미없는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꼭 있거든요. 밥 한번 먹자. 그래 언제 먹을 건데. 정해 정해. 혼자 웃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꼭 정하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날 건데 딱 정확하게 그날. 그날 보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보자가 그날 보는 거야. 아무렇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친구가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진짜 가짜를 떠나서 그냥 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도 밥 한번 먹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게 작별의 인사인지 또 만남을 기약하는 인사인지는 몰라요. 그거를 생각하기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퀄 그만 보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됐어. 이제 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누가 살 건데. 이런 걸 또 정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넌 집에 안 가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면서 잘못됐다. 우리 수민 씨 생각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지 코치코치 게임을 시작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뿐입니다. 취미를 만들어라. 취미를 만들면 되고. 밥 먹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냥. 이런 친구들이 전 어렸을 때 좀 있었어요. 꼭. 밥 한번 먹자. 이따가 언제 언제. 야 꺼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 이거야. 말 방식 싫다 이거야. 그렇게 될까 봐. 굳이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시면 됩니다. 남들과 꼭 다르게 살 필요는 없어요. 메뉴를 정확하게 말하거나 장소를 특정하거나 이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인사는 말이다. 그때 어디 가서 뭐 먹자? 이렇게. 그럼 예약해? 꺼져. 그러니까 자꾸 인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딱 담아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박수민님께 용국이 1침. 밥은 그냥 네가 혼자 먹자.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먹으면 되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 보겠습니다. 1928님. 여자분입니다. 제가 추갈못인데 어쩌다 축구를 보게 됐는데 재밌더군요.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도 없고 동호회 가서도 어색할 것 같은데 그냥 땡큐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면 발리골 넣는 거 가능할까요? 발리골에 꽂히셨구나. 진짜 멋있죠 이거는. 진해딘 지단의 발리골 같은 거. 멋있죠. 그런데 발리골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여자분이신데 수비수가 굉장히 많고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딱 차면 들어갔을 때 와 이런 게 있는데 혼자 차면 골키퍼 없잖아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크게 희열이 있을까? 그래도 공중에 떠있는 공을 떨어지기 전에 발리로 때려넣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쪽으로 정확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몸이 오른발 잡으면 왼쪽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초반부터 너무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약간 살짝 드네요.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채팅창에 제가 키퍼 해드릴게요. 나가신 분들이 좀 있고요. 여자분이라서. 제가 패스해드립니다. 이야 큰일 났다 진짜. 여러분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자분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도와줄 사람 많네요. 그러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리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1928님께 용국이의 1팀. 혼자 빈 꿀 때 발리슈스를 하고 있다. 보기 좋지는 않네요. 그게 뭐야. 패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상담소. 마지막에 축구를 시작해서 발리골 차고 싶다는 여자분 때문에 계속 지금 채팅창에 밀려들고 있어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추합니다. 저 축구화 닦아드리겠습니다. 축구 공이 돼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판 볼게요. VAR 해드립니다. 많이 차여봐서 공 역할 잘해요. 파스FC 나올 것 같고요. 히딩크가 돼드리겠습니다. 진짜 난리입니다. 채팅창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당신만의 손흥민. 당신만의 손흥민 뭐죠? 네.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분들 너무 많네요. 이 여자분이 만약에 이 많은 파스 분들이 함께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봐요. 언제 보나요. 꺼져. 오늘 굉장히 추하네요. 채팅창. 많이 추하죠. 네. 현실입니다. 자. 중남천FC. 주전자 들고 다니게. 당신만의 손흥정입니다. 왔습니다. 여기 진짜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버님 이름까지 나오면서. 자. 정용호 씨. 내일 보낸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야안 꿈꾸세요.